이 친구 방금 그렸어요. 아유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그림 과정도 이렇게 잠깐 보여주면 저는 이런 식으로 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나가요. 그리고 살짝 보정되다가 살짝 계량하게 해주고 살짝 눈 키워주고 이게 미묘해야 돼. 너무 키워줘도 안 되고 너무 갸름해져도 그 사람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색감도 약간 은은하게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아이패드도 그리는 걸 제가 선호하고 이거는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 살짝 넣었는데 이것도 보내줄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이러고 그렸어요. 이러고 그렸어.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이 과정 자체가 진짜 친구는 개성 있게 그리는 캐릭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재등이 있네요. 이븐 사용 가능한 개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힘을 놓는게 신경 환경하는 챌널까지 친구들 다 그렸어요? 응. 자, 김영철 님 다 그렸어요? 보여줘도 돼요?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안 보여줘도 되고 잘 그렸어 진짜 대박이야 진짜 잘 그렸죠? 그쵸? 이렇게도 봐도 되고 모니터도 한번 볼까? 너무 잘 그렸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나는 이렇게 못해요 솔직히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친구 진짜 인물 계속 그릴 취미로라도 계속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림 관심 있는 친구죠? 많았죠? 약간? 웹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웹툰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대부분 싫어하는 친구 없겠지? 저도 웹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웹툰 보는 거는 되게 되게 열심히 보는 타입이고 좋아하는 쪽은 안 본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특히 네이버 웹툰 쪽에 많이 봐요 여러분들 나이 때에 맞는 그런 학원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것도 즐겨보고 매니아층에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저는 호랑이 형님 좀 좋아하거든요 그건 아마 시향이 갈릴 거예요 프리드로우나 아니면 그런 학원물 같은 거 박태준 웹툰도 되게 재밌어 하고 있어요 박태준 웹툰 중에 뭐 사실 외모 지상주의보다 주인공이 약간 일진인데 괴롭혔던 애가 돼가지고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왕따로서 삶을 사는 그런 웹툰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싸움 독학인가? 못 본 부분이 더 많고 연애 웹툰도 되게 좋아하고요 액션도 좋아하고 병맛도 좋아하고 사실 뭐 싫어하는 게 거의 없죠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좋아해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더 크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좀 모든 분야에서 딥하게 좋아하진 않아요 매니아층까지 되는 정도는 아닌데 아주 유명한 것들은 다 보거든요 요즘에 막 막장 유행한다 팬티하우스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실수했네요 팬티하우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욕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해서 진용진 머니게임도 재밌게 보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실제로 직접 마주하고 그리는 상황들이 요즘에는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그 묘미가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다양한 성향들을 느끼게 되고 그리면서 또 이야기도 살짝 나누게 되고 그 시간 동안 특히 아이들 그릴 때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 그리는 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대상을 조금 더 매력 있게 표현할까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면서도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림 자체는 취미로라도 계속 그리면은 본인한테 나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그리는 거든 아니면은 가벼운 낙서 가벼운 캐릭터 그리는 거는 취미 삼아서 가끔씩 이렇게 해 줘도 되게 좋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도 그때는 아마 본인이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요리를 배워도 되고 그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음악을 배워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조금 더 삶을 자기를 위해서 윤택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좋기 때문에 많은 걸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스에서 윤택하게 뺀어요 가끔씩 잘해봐